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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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압도비디오는 제가 나와서 나와면 그쵸? 네. 일단 세례만 하세요. 세례만 하세요. 세례만 하세요. 네. 제가 나오면 지금 어... 홍항하는 룩룩 홍항스라는 룩룩을 쓸 수 있어요. 홍보차 이렇게 만든 룩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네. 이제 프로라가 풀려져서 이렇게 사장에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너의 행복한 여행 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좋은 시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훈련하시고요.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